많은 2D 아티스트들이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자세히 다뤄둔 적 없는 블렌더의 치트키 기능! 저와 함께 그리즈 펜슬로 2D와 3D를 넘나드는 색다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애니메이터 리디비입니다. 저는 일러스트, 웹툰, 애니메이션, VR, XL 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주로 블렌더의 그리즈 펜슬을 이용한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드로잉을 기반으로 2D의 플랫한 매력과 3D의 입체감을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누구나 나만의 2.5D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블렌더는 왜 이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지 고민이 많으신가요? 이번 클래스에선 가벼운 드로잉부터 시작해 3D 툴인 블렌더를 다뤄볼 수 있습니다. 2D 아티스트라면 한 번쯤 내 일러스트의 애니메이션화를 꿈꾸실 텐데요. 카툰 쉐이딩, 노드 애니메이션, 카메라 애니메이션 등 여러분의 드로잉을 3D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. 저는 애니메이터 리디비입니다. 클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클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클로소에서 기다리며 부탁드립니다.